와아 오! 아 첼시 상대로 무승부 잘했어 잘했어 얼른 상대로는 포스카스? 와아 이거 몇 명제 꼈냐 이거? 어떻게 첼시를 빌리면서 얘네한테 지냐 아이고 맙소사 흐흐흐흐 또 섭취 이런네들 이거지 아 근데 라운더를 최시로 만나냐? 아 체력도 없어 너무 오래가면 내가 죽이 안 돼? 에피컵 액션 에피컵 액션 에피컵 액션 에피컵 액션 이 에피컵 액션 와아 어... 오우... 오우... 저 우커벌이 죽다 이제... 이제... 드디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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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케리용... 나이스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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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놀이기도 잉글랬어 어 육각도 존나 무서워 떨어지면 병신 나이스 아우씨 좋아 야 나 체력없다 아우씨 아우씨 말란사람 힘들어 아 진짜 루카프가 너무 빡세 아우 막았나 아우씨 아 진짜 너무 체력이었다 멋진 수가 없네 오우 루카프가 이 악바리 살렸다 아.. 최대한 보여줬는데 체력이 없어서.. 체력이 없어서.. 우리 나갈게요 체력이 안 돼 웰백이 형 제발 이제 좀 역전해줘 좋았어 좋았어 제발 아.. 빨리 연장 가면 진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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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맥캐리 형 너무 잘해 와.. 이겼다 이야.. 첼시 꺾고 올라가네 FA컵 오! 트위드윈 와.. FA컵 2점 성공하기도 하고 가라.. 짧게 전반전인가 가.. 가.. 조고.. 한창이야 가.. 나이스! 폭발적인 스피드로 뚫었다 이분은 동중이한테 안되지 오 얘 머리 멋있다 주우고 다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험 끄면 전기 존나 좋았네 우리 맥커리 형하고 우리 부카 존나 잘하네 좋아 좋아 끝 하자 우리 부카 존나 봐봐 아스날 손흥민 리버풀 황희찬 맨유 또 있고 리즈도 있네 오늘 경기 존나 많은 뛰어있고 많은 라카제트 이번에 뛰쳐 안나가고 락카제트 외데버렸고 뱀피카 뱀피카 누네스는 아닌거 같은데 장바알 아닌거 같은데 안전기 존나 빨리 달려 달려 뱀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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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우야야 외데버린 왜 저리 잘해 야 나갔잖아 어우씨 근데 왜 이렇게 개넹기 존나 잘한다 좋아 빨리 가야해 빨리 가야돼 좋아 나 주면 내꺼같애 아앗 오오 안돼 오우 오우 좋아 좋아 맥캐리형 맥캐리형 아 아 제공코 안되네 아아 확실히 빡세네 콜이 안나온다 주고 나이스 어디까지 뛸거야 미친놈 아 진짜 제안안 잘 써놨다 행운의 열심이 내게 미술을 짓는뿐 우리팀 에이스야 오우 이거 왜저래 왜저래 오우씨 오우 힘들어 Historical 쟤 나이스 쟀 위 위 위 때리면 돼 때리면돼 호우우 그런치 그로스형 킥력 하나는 운전 uz 오오 우리 산체스 오늘 열일한다 진짜 아아아아 나파리 먹혔네 야 니네 지구인데 세레모네 해식은 없을텐데 야아 야 두점넘 먹기 잘했다 오우 그냥 잘못했으면 무슨부될텐데 아 막판이 좀 쉴텐데 오 콘테다 오우 손흥이 거 뺏었다 오우 손흥이 옆에서 꼬이났다 오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